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1948년 박재홍 선생님의 울곤 없는 박달재입니다. 이 곡은 고 반야월 선생님께서 악극단 지방 순회를 하시는 도중에 남녀가 이별하는 장면을 목격하시고 쓰신 곡이라고 합니다. 천둥산 박달재를 놀고 넘는 우린 이마 우랑나 처리가 굳이 깨져 있는 무렵 왕범이 집을 짓는 고간마다 구배마다 울었어 소리쳐서 가슴이 다질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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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 깨피고 가서 옷걸이 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면 아, 자꾸 우는구나 밤 날째 그 봉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신난다 박민주 울고 넘는 박탈제 분위기 완전 잡았어 감사합니다